공부의 타고난 머리, 정말로 중요할까요? 네, 솔직히 중요합니다. 여러분, 잠깐만. 던지고 싶은 그 마음, 그 다음에 일시정지 누르고 싶은 그 마음 잠깐 내려놓으시고, 잠깐만 들어주세요. 제가 절대 뻔한 얘기하려고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. 제가 짧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. 자, 공부의 타고난 머리 사실은 중요하죠. 공부 머리 중요합니다. 왜 그러냐면은, 세상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예요. 어떤 사람은 공부에 재능이 있어서 공부를 잘하는 것이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공부는 좀 하지만 예를 들어 제가 축구 열심히 한다고 손흥민처럼 될 수 있겠습니까? 제가 저를 아는데 제가 완전 운동에 소질이 없어가지고 그건 좀 어렵거든요. 그리고 제가 뭐 게임 열심히 한다고 페이커처럼 될 수 있겠어요? 그것도 아니거든요.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누구나 자기의 재능이 다르게 있습니다. 누구나 다르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의 사실은 재능이 있으실 수도 있고 없으실 수도 있어요. 좀 잔인한 얘기지만 솔직히 그렇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.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한번 해봐야지 돼.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? 이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공부를 어영부영 하잖아? 그러면은 변명을 한다니까 아 나는 공부에 재능은 있는데 열심히 안 해서 성적이 좀 안 나왔어.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니까 스스로에게 그렇게 변명을 하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스스로에게도 변명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변명하지 않을 정도로 이 수험생활만큼은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. 왜냐하면 이 기회가 바로 나 자신을 알 수 있는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나 자신을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. 저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있고 그 모든 사람이 자기의 재능을 잘 발휘해야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근데 문제는 너가 무슨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무슨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현재 과학기술로는 솔직히 별게 없습니다. 한번 해봐야 돼요. 근데 여기서 선생님 저는 공부에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. 성적이 잘 안 나왔어요.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 얘기를 해볼게요.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반에 처음 들어갔을 때 반에 17등이었어요. 17등. 40명 중에서 제가 17등이었습니다. 진짜로. 이 당시에는 제 시절에는 저희 중학교 때 저희 중학교만 그랬을 수도 있는데 처음에 첫날에 부모님들이 막 이렇게 중학교 교실 뒤에 이렇게 서 계시고 첫날이니까 부모님들이 다 오시고 저희 있는데 저희 학생들 호명을 할 때 출석부를 부를 때 성적순으로 불렀어요. 그래서 제가 17번째로 불렸어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그날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때 집에 가면서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석진아, 엄마는 네가 공부를 좀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일인데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 그만큼 충격을 받았다는 거지. 그래서 하여간 지금 제 말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제가 중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성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다. 좋은 중학교, 나쁜 중학교 말하는 건 좀 그렇지만 제가 서울 출신이 아니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엄청 공부 잘한 학생들이 모여있는 중학교도 당연히 아니었고요. 그 다음에 제가 중학교 때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노력은 했어요. 노력은 해가지고 성적이 점점 올랐습니다. 성적이 점점 올라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성적이 좀 올라서 반에서 7등으로 들어갔어요. 이것도 뭐 한 40명 정도 됐어요. 물론 많이 올랐죠. 많이 올랐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제 소개 양력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서울대를 나왔는데 서울대에 들어갈 정도로 성적이 나오진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지금 무슨 말을 드리는 거냐면 자기가 공부 머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옛날에 성적으로 충분히 열심히 하지 않았던 좀 나태했던 시간의 성적으로 알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. 그 이후에 저는 또 계속 열심히 했어요. 계속 열심히 해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. 고등학교 3학년 때 진짜 열심히 해서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을 본 결과가 이렇거든요. 이게 제 수능 성적표거든요. 참고로 이게 2002년 수능이거든요. 2002학년도 수능. 이게 제가 383점을 맞았었는데 그 당시에 서울대 의대 커트라인이 370점이었습니다. 제가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. 여러분 한번 알아보세요. 이 2002년 수능이 만점자가 한 명도 없는 불수능이었고요. 이때 만점이 400점이었어요. 그래서 서울대 의대에 들어간 친구가 저보다 수능 점수가 낮았었습니다. 이거 제 100분이 보면은 뭐 대충 아시겠죠. 어 진짜로 그랬어요. 제가 지금 저 수능 잘 봤다고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. 여러분.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혹시 또 얘기 나올까 봐 하는 건데 그런데 왜 지구과학 교육과 갔어요?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선생님 되고 싶어서 지구과학 선생님 되고 싶어서 지구과학 교육과 갔습니다. 그 얘기는 뭐 제 개인적인 얘기고요. 아무튼 핵심은 뭐냐면은 알 수 없다니까. 진짜 열심히 해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다니까. 이런 성적을 받을 수 있다니까. 여러분도. 다만 그거는 진짜 열심히 한번 후회 없게 내가 인생에서 지금 이 수험생활 동안에 나 자신을 한번 발견해 봐야겠다. 내가 공부머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알아봐야겠다. 그렇지만 그것이 노력부족이라는 핑계가 되지 않도록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.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해봐야지. 자기가 재능이 공부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꼭 한번 해보라. 그 좋은 기회가 바로 지금이다.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이 퀘스트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. 여러분이 무엇을 잘하셔도 여러분 인생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자기가 무엇을 잘하는지를 꼭 발견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그거는 다른 사람은 누구도 해줄 수가 없어. 바로 여러분만 할 수가 있다는 점.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은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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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